안녕하세요. 오늘 또 초월 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토마시우스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아마 한동안 초월 범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초월 범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이라는 말이 생기고 온토로기아,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온토로기아, 로하르두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든 게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에는 사실 온토로기아 존재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존재론이라는 말이 생기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존재론의 정의는 뭐냐면 엔스, 그죠? 무엇으로 있는 것, 우리 흔히 존재자라고 하는 것, 이 존재자와 초월 범주에 대한 학문을 온토로기아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있는 것과, 있는 것과 바꾸었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이렇게 수로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초월 범주 있죠? 이 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문으로 온토로기아다. 그죠? 그럼 여기에 그냥 우리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말은 엔스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있는 것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토스라는 말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온토로기아는 엔스에 대한 학문이다. 이거는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은 로지아가 로직 논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은 엔스,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는 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초월 범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초월 범주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뭡니까? 좋은 것, 어떤 것, 참된 것, 이런 것 있죠.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에서 사실 엔스와 그 의미의 대상이 같은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것으로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엔스라는 말과 거의 심지어 그중에서 레스, 참된 것과 알리킷, 어떤 것은 엔스와 동의어다라고 보거든요. 스와레즈, 네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 둘은 같아요. 같다고 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엔스와 초월 범주라고 하는 말에서 엔스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온토록이야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초월 범주 중에서 보누스, 보눔, 좋은 것, 좋은 것을 중심으로 했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것에 대한 학문,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온토록이야가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중심으로 봤다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토록이야 라는 학문은 사실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상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라는 학문인데 그럼 왜 그래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할까요? 왜 그걸 학문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거 이유는 사실 진짜 중세나 고대에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업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학교 철학과에 가면 형이상학이라는 강의가 있죠. 그죠? 칸트도 형이상학 강의를 몇 번 했고 칸트도 형이상학 관련 책들이 있죠. 하이데거도 있습니다. 그죠? 뭐 요즘 현대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강의를 했단 말이잖아요. 형이상학이라는 강의를. 그런데 중세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같은 이런 강의가 아니고 지금은 아무 소리나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 형이상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면 사랑의 형이상학, 사랑의 존재로. 내가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 돈의 형이상학, 돈의 존재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성욕 같은 것들 중시 여기는 사람의 성욕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개를 보면서 개의 형이상학, 고양이의 형이상학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런데 고대나 중세는 그런 형태의 형이상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주의하면서 형이상학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티카라고 하지만 에티카라는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니코마코스 율리아, 그걸 그냥 에티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은 섭섭할 게 없습니다. 플라톤은 플라톤의 책을 대학에서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중세 서유럽의 대학에서 플라톤 책을 강론했느냐 아닙니다. 플라톤은 별 볼일이 없어요. 사실은 스콜러 철학자들에게는. 그죠? 그거는 르네상스 와야지 플라톤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플라톤의 책을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대학 교재 중에서 플라톤을 강독하는 것은 철학과에는 없습니다. 고전학과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제목이 그대로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지카죠. 그게 자연학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지카. 이것이 물리학이 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의 이름이 그대로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티카, 윤리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목인 거고 메타피지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의 이름이에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무 학문 이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고서 읽으면서 대학 장굴, 대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걸 읽든 논어를 읽든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의 사상을 전개하죠. 그러니까 대학, 그럼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책 자체에 고전학적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황이나 이 같은 사람이 대학을 읽은 거나 정의학용이 대학을 읽은 거나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전을 갖고 읽은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고전 없이 고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철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오죠. 그런데 중세나 고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지만 그 교과서는 해석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모두 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라는 것이 역사적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매우 달라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책과 그가 남긴 의문, 단어, 그러니까 전문용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철학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대학이라는 책으로 저마다 다른 철학이 있듯이 그죠? 그런데 근대에 오면 교과서가 생겨요. 교과서가 생기면서 중세의 대학과는 아주 다른 중세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의 중심인데 지금은 근대로 가면 성서를 제외하면 주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철학과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 이런 책 말고 정말 그 당시에 대학에서 쓰던 교재들을 한번 보세요. 마눌레,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뭐예요? 세부적인 걸 가르쳐주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보편적인 것. 그런데 그 보편의 틀이 가장 넓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활하기에 그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신을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을 하는 거다. 심지어 수아레스의 유명한 형이상학 농고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 형이상학을 하느냐? 왜 형이상학을 하냐면 신학을 하기 전에 가장 보편적인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 신이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고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장 물질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 있는 가장 온전한 형태의 추상화되어 있는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멍떤는 상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이끌어내는 가장 보편적인 것에 대한 학문으로서 이 형이상학이 가장 신적인 지식에 가깝기에 신이 된 학문을 공부하는 신학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 추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을 한다. 그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라는 것이 괴물로 있는 것은 개체적으로 있는 것은 다 물질적이고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언제 부서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보편화되는 학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식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학문입니다. 중간에 지금 녹음하다가 중간에 또 말도 안 되는 컴퓨터에서 뭐 와가지고 맥이 또 끊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듣는 분들 중간에 맥이 끊어져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 변덕스러운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학문이에요. 보편적인 것들이 곧 학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옆에 이게 포르필리오스의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에는 플라톤이라는 개인이 있죠. 그런데 이 위에는 실체, 그죠? 게누스 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실체, 즉 있는 거라고 합시다. 있는 건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생각하며 있거나 연장을 가진 게 있어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부피나 넓이나 3차원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은 또 몸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네요. 생명이 있는 것은 동물이죠.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예요. 그럼 이성적인 것은 인간이죠. 인간은 이 인간 아니면 저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플라톤이에요.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저도 보편적인 것. 그죠? 여기 플라톤에 대한 학문이 아닙니다. 명확하면 개인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고대, 고중세차를, 그러니까 전통형의 상황에서는 개체는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문은 개인을 묻지 않아요. 나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뀌어요. 나는 변덕스럽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콩국수를 좋아하지만 막상 콩국수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냉면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철학자라고 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무슨 호떡 장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믿었던 신념들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개인이라는 존재는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물어지겠어요? 보편적인 것들이 학문의 대상입니다. 그죠? 보편적인 것들이 학문의 대상이에요. 고중세 철학에서는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요, 수업이. 그 전에 제가 아마 옛날 수업에서도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공개강이 있죠. 이 강이 말고 공개강이에서도 수업의 형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대나 중세에서는 무엇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그런데 근대오면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러면 보편적 답을 제시해 줘버립니다. 그런데 고중세에서는 적어도 나의 생각을 타지내요. 그래서 내 답을 갖게 됩니다. 철학은. 그죠? 내 답을 갖게 돼요. 그러면 고대의 중세에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결국 내 답을 갖게 돼요. 그럼 내 답을 갖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낯길이. 그러다 보니까 중세 후기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내에서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근대에 오면 뭐가 되냐 하면 여러분 근대에는 꼭 기억하세요. 철학은 신학의 시다발이다. 그런데 시녀입니다. 시녀. 시녀 이거 여성 비아인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신학이 나눠졌으면 철학도 나눠지는 거예요. 외약하면 주인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중세 때는 모두가 보편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해도 적어도 유명론이든 실제로론이든 교회가 나눠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면 나에게 묻고 나의 철학을 갖게 되어버리면 짜갈라져요. 둔스코투스의 제자들 보세요. 둔스코투스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둔스코투스를 비판합니다. 오캄도 둔스코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아우렐리우스도 많이 받았지만 둔스코투스를 비판합니다. 같은 실재론이라도 강의 헨리와 둔스코투스도 둘이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판합니다. 그 노선 자체가. 그러면 둔스코투스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왜?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지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겠어요? 나의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편적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중세는 내가 무슨 주의자라고 불리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의 이유가 되면 무슨 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보면 누구누구의 정신에 따라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더욱더 강조돼서 철학이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보편적인 것들은 필연적이고 바뀌지 않을 것 그것들을 국리에서 어느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만든 그 결론을 가르칩니다. 그럼 개체는 다르죠. 개체는 언제 말할지 모르고 언제 변덕스럽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느 철학자들이 만들었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토마스 아키나스의 정신에 따라서 돈스코투스의 정신에 따라서 오캄의 정신에 따라서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오캄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을 규정하며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그걸 가르쳐요. 그럼 그 가르치는 뭐냐? 나를 묻지는 않고 사람을 묻죠. 그리고 사람을 가르칩니다. 묻는다기보다는 학교는 이제 가르침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더욱더 보편에 집착해야 해요. 이 보편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서술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개신교 대학과 가톨릭 대학으로 서유럽이 나눠져요. 그러면 개신교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나의 철학이 개신교 신학으로 서술되겠죠. 가톨릭 다닌 사람은 가톨릭 신학으로 서술되겠죠. 그럼 나의 수로가 개인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내가 어느 수로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배워요. 그죠?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수로 요게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 나는 루터주의에 맞게 배워야 되고 루터주의에 맞게 살아야 되고 칼빈주의에 맞게 배워야 되고 칼빈주의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죠? 가톨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리에 맞게 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있을 때는 그냥 나라고 해도 나가 전부 하나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짜갈라지고 나니까 더 짜갈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의 사람들에게 보편적 지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보편의 밖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의 신학에 밖에 있는 가톨릭은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 밖에 있는 사람 개신교의 그럼 없어져야 돼요. 아예 그렇게 철학부터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세밀하게 들어보면 개신교에서 철학을 만드는 데는 가톨릭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네덜란드나 이런 데 중심에서 연구하는 게 가톨릭 개신교에 있어서 가톨릭주의 개신교에 있는 스콜라주의예요. 왜냐하면 스콜라주의라는 것은 학파의 이름이 아니라 철학의 방법론이거든요. 어쨌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기 신학에 맞는 자기 철학이 필요해요. 자기 신학에 맞는 예비학이 필요합니다. 칸트 회겔 이런 사람들 다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루터에 맞는 루터라는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형태의 예비 철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루터의 노예의지 루터가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생각에 맞는 것을 그 신학을 예비학으로서의 철학이 잘 설명해 줄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키나스도 있고 둔스코트 수도 있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는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진 않습니다. 왠까면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다 내 주위에 나 스스로의 철학을 갖게 돼요. 신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사본이라고 중세 때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게 수사본 하나하나도 저마다 다 다른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중세와 근대의 보편에 밖에 내가 생각하는 보편에 밖에 있으면 너는 죽어야 돼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나의 수로 나를 무엇으로 소술할 것인지 그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내가 가톨릭으로 소술되면 나는 가톨릭이 나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 밖에 있는 것과 싸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형의 상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의 상악입니다. 그럼 이 형의 상악에서는 개신교의 많은 철학자들이 가톨릭을 수용해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수용해요. 그런데 그것이 개신교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연구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개신교 스콜라주의라는 것은 형용사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보편적 정의 속에 스콜라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현미규모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개신교인데 스콜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왜 개신교의 신학의 예비학을 만들기 위해서 칸트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톨릭교에서 있었던 올해 형의 사각적 전도 그 스콜라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용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의 100년 200년 지나서야 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칸트도 역시 나를 묻지 않고 보편을 묻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몰라서 못되고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꼭 들으십시오. 자 초월 봄주입니다. 있는 것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앤스라는 말은 무엇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은 본질과 존재의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임과 있음의 결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있음만 강조돼요. 무엇임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안되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빙이나 뭐 이런 것들 여거 단어에서 본다던가 앤스를 우리가 형이 생각할 때 보면 이거는 결국 그냥 있는 것 하면 안되요. 무엇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있습니다. 짜장면 무엇으로 있죠? 그냥 있지 않잖아요. 짜장면임으로 있잖아요. 그죠? 번데기 무엇임으로 있죠? 신 무엇임으로 있죠? 그죠? 옆집 아저씨 이름은 모르지만 무엇임으로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임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있는 것과 바꾸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냐 우리 지나시게 했던 좋은 것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면 무엇에게 이제 좋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게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되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내 안에 생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외부 밖에 있어요. 그냥 내가 좋다라고 판단을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그렇게 있습니다. 칼도 좋은 거다. 이것은 그냥 나의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칼이 좋은 거라는 것은 내 생각 밖에 칼은 좋은 거예요. 하나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생각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되며 그렇게 있습니다. 참된 것 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며 그렇게 있어요. 실제 이것이라는 말 이건 중요합니다. 무엇임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 이거 우리나라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리얼이라고 하는 말 리얼라이즈 영어에 보면 깨닫다 이런 말 되잖아요. 이게 레스라는 말이 항상 에센시아나 본질 이런 것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라는 말은 무엇임을 가진다고 생각되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우개 가면 지우개도 무엇임을 가지고 생각되면서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엇임을 가지고 생각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있는 것이랑 실제로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스와레즈라는 사람은 이 둘이 동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라는 말은 또 뭐냐 이것은 무엇으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것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들 다 어떤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어떤 것이죠. 내가 생각 속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무슨 발명가의 발명품이 있어요. 이 현실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도 어떤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있으려고 하면 그건 무엇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것 이렇게 해도 무엇으로 있다는 것이 생각하는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무엇으로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긍정의 부면 부정의 부면 무엇으로 있는 것은 앤스는 노멘스 무엇으로 있지 않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긍정의 부면 그건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실제의 것 어떤 이것은 이 셋은 동의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스와레즈는 토마스 아키나스는 동의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동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무엇으로 있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천사 무엇으로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도 생각해봅시다. 하는데 생각 속에 천사 떠오르면 그거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네요. 있는 것이 생각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내 지금 바깥에 레고 인형이 있습니다. 레고 피규어가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내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될 수 없는 거면 생각을 못하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있는 것 즉 앤스는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속에 무엇으로 있는 것 그것은 실제로 내 생각 속에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레고 피규어를 생각한다고 내 영혼 속에 내 뇌 속에 실제로 레고 피규어가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사고의 대상으로 그런데 이 사고의 대상으로 있는 것은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발명가 생각해 봅시다. 발명가의 발명품 같은 것들은 아직은 현실 공간에 없어요. 발명가의 뭘 소개 있습니까? 개념 소개 있죠? 뭘 생각 소개 있죠?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실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존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머릿속에 했지만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건 우리가 그 뭐냐 무엇으로 있음이에요. 무엇으로 있음은 전부 다 그것은 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신 또 청룡 생각이 신이 실존하라 하면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있는 것은 곧 실존의 가능성 이에요. 그러면 대상으로 신에게 사고의 대상으로 있다는 말도 실존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가장 보편적인 학문은 정신 이성 이성 속에 있는 것과 이성 밖에 있는데 이것만 연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냐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싸잡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냐 우리가 아까 말한 건 칸트 헬리쿠스라는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이 의도 했든 안 했든 이런 식의 논리 구조는 어 그래?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 내 생각 밖에 있는 것 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두를 싸잡아 야겠다 그러면 내 생각 밖에 있는 것 이라 내 생각 안에 있는 것 이라 모두를 싸잡아 야겠다 그죠 그런데 온토로기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 여기 내 밖에 있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있다라는 말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 외부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토로기아가 보편학이고 존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고 특수학은 그 있는 것을 구분한 것이지 내 개념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중세에서는 이성의 존재 이성 생각 속에 있는 존재는 논리학의 영역이에요 형이상학은 이성의 존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의 연구 대상은 뭐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 있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청룡 같은 것들을 실제로 있는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논리학의 영역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있다라는 것은 내 요원 밖에 내 생각 밖에 있는 것들 이게 있는 거다 제대로 그러면 온토로기아 형이상학은 여기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럼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이 생각하면 이게 어쨌든 내 안에 추상자에서 내 안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 인식은 내 생각 속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의 근거는 내 밖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아레도 형이상학의 대상의 실제의 존재라고 그런 거예요 내 밖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에요 그죠 내 밖에 있어요 내 이성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엔스 내 밖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무엇으로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추상돼서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학문은 내 안에 생긴다 하더라도 내 학문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밖에 있어요 그죠 내 밖에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여기 있는 거 다 빼뿌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해뿌면 그거는 상상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온토로기아라고 해서 생겼던 이 수아레스의 노선 그죠 수아레스에서 고클리 뉴스로 이어지는 이런 노선에서는 뭐냐 고클리 뉴스로 개신교 학자거든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내 영혼 밖에 그러면은 있는 것 모두에 대한 학문이 있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있는 특수하게 있는 학문이 있고 그래서 형의사학을 일반 형의사학과 특수 형의사학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영혼 밖에 그 인식의 근거는 내 영혼 밖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보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상상의 대상으로 있는 이거는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랜스 어떤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거 형의사학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형의사학의 직접적으로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모른부도 엔스 있는 것을 묻죠 무엇을 잊지 않는 것 이거 뭐 예를 들어 니힐 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형의사학의 직접적 대상이냐 많은 사람들은 뭐다 그건 간접적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 바깥에 실제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우선 반론자는 고클리니우스를 봅시다 고클리니우스는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온토로기아라는 말은 로하르두스가 만들었는데 로하르두스가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고클리니우스가 그걸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고클리니우스는 자기 책에서 형의사학을 둘로 나눕니다 보편적이 중요합니다 이 보편적인 형의사학의 영역을 이 사람은 제일 철학이라고 불러요 뿌리마 필로소피아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이게 우리가 하는 온토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볼프 같은 사람이 자기 책을 뭡니까 뿌리마 필로소피아 온토로기아 시베 필로소피아 뿌리마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존재론 혹은 제일 철학 이 둘이 같다라고 보죠 이미 이때부터 고클리니우스부터 그럼 이게 뭐다 내 관념이나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바깥에 있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가장 참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내 영혼 바깥에 존재를 연구하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보편 존재라고 하죠 유니버살레엔스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존재와 엔스와 초월 범주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철학 온토로기아고 특별한 부분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따로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상학은 뭐로 이 사람이 구분하냐면 실제로 뭔가 신과 천사를 다루는 것 이게 특수하죠 그죠 특수한 거 아닙니까 신나는 척사 특수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있다라는 게 유와 종의 구분으로 형이상학에 접근한 첫 시도 체계적인 첫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아주 유의미한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형이상학 특수형이상학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 유를 다루는 것 있음의 유를 다루는 것 있음의 일반을 다루는 것과 있음의 종 있음의 특별한 형태를 다루는 것으로 형이상학을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게 뭐다 제1철학 존재론이고 이게 뭐다 신학이나 천사학이다 이런 거다 신학 천사도 정말 특수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클리니우스가 특수형이상학을 신학 천사학이다라고 부른 것도 봐도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의 신학의 노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선에 냄새를 풍풍 풍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해 두실 거는 그래도 고클리니우스는 관념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바깥에 있는 존재가 존재를 향한 시선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반론적인 시선이고 하나는 특별한 시선이다 일반론적인 시선으로 있는 거 모두를 보편적으로 다루겠다 하면 제일 철학 존재론이고 특수한 저것을 보겠다라고 딱 줄어들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은 형이상학이라고 불렀는데 세밀하게 들으면 신학과 천사학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은 있음의 원인으로 특별하게 종적인 특수성 우리 일반적으로는 종차를 가지고 있는 있음의 한 종이다 그래서 보편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있음 그 자체에 대상은 될 수 없다 그죠 제일 철학의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학은 어떻게 있는 걸 신은 어떻게 무엇으로 있는 구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 형이상학의 대상이지 일반 형이상의 대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클리니우스도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뭡니까 내 영혼 바깥의 엔스를 나눈 그것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프리마 필로소피아는 뭐냐 온토로기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학문인데 존재자와 초월범주의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보편학을 모색하는 시도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뭘 배워요 그럼 신학을 배우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신학에서 배우는 신 완전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냐 하면 있는 것 일반을 다 배우자 그 중에서는 또 이렇게 신적으로 있는 게 있고 우주적 초월한 게 있고 우자연물 그것도 일반적 심리 이런 것들 특수하게 존재하는 인간학도 배우고 우주론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그럼 이렇게 해서 있는 것 모두를 배운 겁니다 그죠 있는 것 일반을 배운 것이고 한마디로 숫자 이런 걸 배운 것이라면 그 다음은 뭡니까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신학도 내 밖에 있는 존재이면서 초월된 신학을 배우고 내 밖에 있으면서 자연적인 것인 우주론도 배우고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을 배우는 인간학도 배우고 그럼 이 세상 존재하는 걸 다 배웠으니까 이것의 원인으로 초월적인 신 종교적인 신 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그러면 여기에 고클리니우스나 수아레즈 그죠 개신교 신학자 철학자 고클리니우스와 가톨릭의 예수의 출신 철학자 신학자인 수아레즈는 형이사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그것을 일반 론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특수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에 반론이 등장해요 그게 팀플러 같은 사람입니다 팀플러는 뭐냐 앤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알리퀴스를 강조합니다 어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팀플러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도미닝거의 소토라던가 폰세카 같이 이미 예수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형이사학이 문제 삼고 존재론이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앤스가 아니고 가지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가지적인 것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존재론의 대상이다 그럼 무엇임을 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존재론의 대상이다 되겠죠 심지어 그러니까 노랜스 잊지 않은 것도 형이사항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적인 모든 것들은 알리퀴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내 생각 속에 있거나 내 생각 밖에 있거나 생각 속에 있거나 생각 밖에 있거나 모두 다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리퀴스라는 학문이 더 보편적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로하르도스 온토로기아라는 말을 존재론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이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하르도스는 로하르도스는 가지적인 것이 존재로운 형이사항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예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팀플러나 그죠 폰세카나 이런 사람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알리퀴스라는 고유한 대상이 가지적이다라는 것이 온토로기아 보다 더 인기 있었다 그러면은 있는 것 무엇으로 있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보편하기도 그러면은 온토로기아 라는 말보다 또 다른 말이 등장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죠 그렇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 중세의 형이사항적인 입장은 내 존재 밖의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죠 내 밖에 그럼 내 밖에 있는 것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죠 그럼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것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중세나 스콜라학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나눔이 아니라 시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시선이 일반론적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내가 내 개념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외부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것을 바라봤지만 실제로 바라봐져서 내한테 온 것은 뭡니까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 개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밖에 있죠 이것이 온 거죠 그래서 내 밖에 실체하는 게 실제적인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그게 개념으로 왔어요 하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밖에 존재론적인 토대가 없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밖에 있어요 존재론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밖에 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시선 어떻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있음 그 자체 그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음 그 자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존재론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뭘 보는 거예요 내 밖에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입장은 뭐라는 거예요 왜 내 밖에 걸 하냐 이거 보편되느냐 내 안에 밖에 걸 다 쌓아 잡아서 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민들은 이후에 또 다른 형태를 전개됩니다 그거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세에서 중세에 의해서 영향을 준 것은 뭐냐면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일반 눈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시선은 뭡니까 특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과라고 한 사과나무라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있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존재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존재론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이것은 사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있습니까 그냥 있음으로 있음이에요 무엇으로 있음 그 자 어떤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자연화 우주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사과라고 하는 생물학적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죠 생물학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시선의 나누어짐에 의해서 일반형이 상하게 되고 특수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형의 상악을 형의 상악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대상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그러면은 어 일반형이 상악은 신이고 뭐고간에 다 쳐버리겠네요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신으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있다 그 다음에 자연 우주로 있다 이것이 존재하는 세 가지잖아요 그죠 영혼 나 자신도 되겠죠 인간 일반 그 다음에 자연물 일반이죠 신 일반 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것이 있음으로 서술될 수 있는 큰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있음으로 서술될 수 있는 큰 세 가지 나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으면 우선은 뭐는 있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있죠 나를 묻지는 않는다 라고 했잖아요 나를 묻는 물음 자체는 인간에 대한 물음이에요 보편을 묻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의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죠 나와 같은 존재들이죠 있죠 그러면 나 인간 밖에도 있겠네요 인간 밖에는 뭡니까 초월적으로 있거나 같이 있는 거죠 초월적으로 했으면 신이고 같이 있으면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면 신, 자연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모두네요 그죠 있는 것 모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있는 것 일반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는 이 세 가지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외부를 향해서 일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특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럼 이 시선이 향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대상으로 있는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개념으로 내 안에 왔다 하더라도 이것의 토대는 거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럼 초월 범주다 그래서 하나의 것이다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생각의 밖에 하나의 것으로 있어요 좋은 거다 좋은 거 내 생각의 밖에 하나의 것으로 있습니다 시선입니다 그럼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나라고 하는 인식주관의 생각 대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합니다 그럼 인식 대상의 생각의 대상으로 주어진 것 중에서 학의 대상으로 주어진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있는 상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의식의 밖에서 나에게 찾아온 것들이죠 기회가 되면 수아레스의 형이상학 논구 앞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이상학과 초월 범주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있는 것 그 다음에 초월 범주는 가장 보편적인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이것들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것이 세계가 있다 신, 인간, 자연, 우주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하여 나의 시선이에요 사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인간이라고 하죠 아까 저도 말했지만 나는 아니죠 인간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의식의 대상으로 본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알미 나 안에 개념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나의 밖에 있는 것에서 근거가 있어요 인식으로 즉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게 실제의 존재입니다 실제의 존재가 나에게 찾아왔고 그러면 형이상학을 이렇게 나눈 것도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한 학이 내 안에서도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근거가 내 밖에 있는 거죠 학이 그냥 내 머릿속 그런데 학 자체는 내 안에 있죠 개념이니까 하지만 그 개념이 망상이 아닌 것은 그것의 인식 근거가 내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아레스나 고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내 밖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시선의 나눕니다 일반적인 시선이냐 아니면 특수한 시선이냐 시선의 나눕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일반적인 시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대체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생각 밖에 있는 것만 추가한 경향이 있으니까 일부의 학자들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것마저도 다 싸잡아서 다룰 수 있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온토록이야 존재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가지적인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 해야 된다 심지어 그러면 무도될 거 아닙니까 없음 없음 또 내가 말하면 뭔지 알아듣잖아요 그 말은 뭐냐 가지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보편적인 학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로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 수아레즈나 이런 사람이었던 건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로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물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인식적 근거가 내 밖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가 중심인 겁니다 내 밖에 있고 그것은 무엇으로 있는데 그것이 인식적으로 내가 들어오면 레스가 되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스가 그렇게 또 외부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학의 대상이 자칫 학의 대상이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 순수히 생각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루지는 않다 물론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논 엔스 무엇으로 있지 않은 것도 형의사학과의 고려의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엔스다 그리고 형의사학이나 이런 것들은 내 밖에의 존재가 그래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는 내 밖에 인식 대상은 하나뿐인데 그 인식 대상은 하나뿐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누어진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형의사학을 이해하는데 그럼 볼프 같은 사람도 이해하시기 앞으로 할 때 편하실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다 신 인간 이거 영혼이 될 거고 우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 그러면 특수형의 생각은 다 알 수 없는 거 돼버리네요 그죠 그럼 또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이어서 특수 그 아 참 그 초월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월 범주 중에서 엔스가 중심으로 다루는 대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온토록의 존재론이라는 학문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알로쿠시 중심이 됐으면 아예 다른 학문이 등장했겠죠 그죠 근데 알로쿠시라고 하는 거 규정한 것은 생각될 수 있는 것이 형의사학의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온토록이야는 그게 아니고 뭐요 있는 것 무엇으로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적으로 유의미한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알로쿠시는 아니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 것고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바깥 내 생각 밖에서 안으로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의사학과 특수 형의사학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내 외부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이 일반 형의사학과 특수 형의사학으로 갈라져서 학문이 있듯이 내 밖에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외부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은 아닙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주 평이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이하기 쉽지 않죠 온토로기아는 말도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온토로기아가 채택이 안 되고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알렉귯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또 다른 용어들이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런 노력들이 개신교 오늘 했던 이야기들에 상당수는 개신교 초기 형의사학자들이 수용하고 발전시킨 이론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신학으로 연결해요 그럼 이 논의는 이후에 뭐 칸트나 이렇게 전해졌다 할 때겠죠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재미나고 흥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실 것 그냥 쉽게 기억해 두실 것은 내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 형상과 특수 형상으로 나누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차이에 따라 그런데 고중세는 여러분들 생물학, 자연학 생물학, 물리학, 의학도 내 밖에 대상이 그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시선이 나누어진 거죠 유대치리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게 사회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 인간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각각의 학적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대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내 대상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사회학적으로도 보고 나를 생물학적으로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학자들 밖에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처럼 형의사각도 형의사각의 대상이 밖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밖에 있는 것에 근거해 있는 거죠 만약에 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한 인식은 공허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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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